이런 그 무신일진의 그 금기운의 그 결합과 함께 도움복을 또 강화해주는 그런 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오엔 그 금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날이다 보니 금전운의 또 유리한 그런 날이 될 수 있습니다. 오엔 그 금기운은 그 재물의 그 고정이라든지 재물의 그 보존, 도움복의 그 확장을 돕는 그런 기운입니다. 원숭이 그런 기민한 또 기운과 만나게 된다면 이런 그 재물운은 더욱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. 오늘 그 오로뚜구메의 그 행운의 방위는 서쪽입니다. 여러분들 그 계신 곳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그 로드판매점에서 이런 날은 또 큰 그 행운을 여러분들에게 또 안겨줄 것입니다. 지혜를 바탕으로 또 안정적인 그 금전의 그 운용이라든지 금전적 자산을 그 관리하는 그런 그 금기운의 그 속성이 또 이런 날 결합이 됩니다. 재물운이 더 쉽게 그 쌓일 수 있고 도움복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보여줍니다. 오늘처럼 이런 무신일진에 늙은 원숭이 이런 기운이 있는 이런 날에는 지혜롭게 우리가 또 재정적인 분야를 그 관리하는 일에서 도움복이 또 크게 그 터지게 됩니다. 무신일진에 이런 금기운과 함께 또 도움복을 최대한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 집안 서쪽 구역에 이런 날은 그 금속 재질 금속 소품을 그 배치하면 또 아주 좋습니다. 금속은 결국 오행에서 그 오행 금기운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. 지방 구역에서 또 서쪽 방향이 되면 그 오행 금기운의 그 구역이 됩니다. 재물운의 그 흐름을 더욱 강화해 줄 수 있고 금전적 그 안정성을 더욱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게 해주는 재정적인 그 청순호를 유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역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날에는 그 서쪽 구역에 작은 그 금속 소품 금속 장수품을 두게 되면 이때는 그 재물운을 더 쉽게 모이고 의운이 그 쉽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금기운이 그 모여지고 쌓여지고 축적되는 그런 풍수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. 원숭이의 그 지혜와 또 오행 속성에서 오행 금기운을 최대로 그 활용하는 그 길이 이날 그 돈복 터지는 그 최고의 그 풍수 환경을 조성하는 일과 같다는 것이죠. 또 이런 날 그 여러분들께서 그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도 있습니다.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. 무신일 재운 여의라고 마음속으로 두 번 해주시는 겁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재수있는 돈복을 크게 그 끌어당기는 멋진 그 금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